뷰티푸스카즈 뷰티푸스카즈 게리 오릴리의 작품으로 총 72카운트의 투어라인 댄스입니다. 수준은 인터메이드에 형식은 왈츠입니다. 총 섹션이 12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번의 리스트랄트와 1번의 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독작입니다. 왼발 앞으로 스텝, 오른발 팔플레이턴 왼쪽으로 돌아서 사이드 터치 투게더 터치하면서 전면로 오른발 앞으로 스텝, 피보 쿼러턴, 보드 락, 리커버 섹션 2입니다. 리버스 하프턴, 크로스 스텝, 쿼러턴 백, 쿼러턴 사이드 스텝 오른발 크로스 락, 리커버, 쿼러턴 포이드 스텝 섹션 3입니다. 하프턴 돌면서 왼발 하프턴 돌아서 사이드 스윙 세븐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자 이제 섹션 4입니다. 왼발 그대로 하프턴 힌치턴 돌아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터치 쿼러턴 포워드 스텝, 쿼러턴 힌치 섹션 5입니다. 크로스 스텝, 사이드 스텝, 비하인드 스텝 쿼러턴 포워드 스텝, 피보 하프턴 피보 하프턴 스텝 자 섹션 6 왼발 포워드 스텝 왼쪽으로 돌면서 하프턴 백 스텝 하프턴 포워드 스텝 자 이제 오른발 앞으로 스텝 놓으면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왼발 백 스텝 하프턴 백 스텝 하프턴 포워드 스텝 자 섹션 7 왼발 그대로 앞으로 스텝 터치, 홀드 자 이제 오른발부터 백 트윙크를 갑니다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섹션 8 다시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다음 비하인드 사이드 쿼러턴 포워드 스텝 자 이제 섹션 9입니다 섹션 9 파이블리터 대각선 방향으로 자 이제 라이블드 스텝을 하게 됩니다 하프 다이안드 자 왼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파이블리터 포워드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파이블리터 백 스텝 오른발 백 스텝 파이블리터 포워드 스텝 오른발 보드 스텝 섹션 10 왼발 앞으로 스텝 홀 오른발 앞으로 스텝 홀 자 섹션 11 섹션 11 왼발 앞으로 스텝 오른발 포워드 홀 오른발 백 스텝 사이드 터치 홀 홀 섹션 12 왼발 앞으로 스텝 베이직 스텝 오른발 뒤로 백 베이직 스텝 자 그럼 이제 동작을 카운트로 다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발 앞으로 1 2 3 4 5 6 섹션 2 1 2 3 4 5 6 섹션 3 1 2 3 4 5 6 섹션 4 1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6 섹션 7 1 2 3 4 5 6 섹션 8 1 2 3 4 5 6 섹션 9 1 2 3 4 5 6 섹션 10 1 2 3 4 5 6 섹션 11 1 2 3 4 5 6 섹션 12 1 2 3 4 5 6 자, 이렇게 12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번에는 택입니다. 택은 지금 작품에 있는 그대로의 동작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9월부터 12까지 그래서 총 24카운트의 동작을 2월이 끝난 후에 하시면 됩니다. 2월이 끝나고 나면 전멸을 갑니다. 12시 반영에서 섹션 9월부터 시작합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자, 다음은 리스탈트입니다. 리스탈트는 4월과 6월이 끝난 후에, 자, 4월은 12시 방향을 보고 끝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1동작부터 8동작까지 하시고 리스탈트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6월이 끝나고 나면 6시 방향을 보는데, 6시 방향에서 다시 1동작부터 8동작까지 하시고 리스탈트 하시면 됩니다. 다음 엔딩입니다. 엔딩은 마지막 동작, 그래서 우리 히치를 하게 되는데요. 히치 스위프 하는 동작인데요. 히치 스위프를 3쿼라턴을 돌면서 사이드 스탭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즐거운 마이텍스 되십시오.